요리 1번지 입니다 오늘은 김치국수를 간단하게 한 번 걸어 볼게요 다시물을 낼려면 멸치를 이렇게 구워주면 좋습니다. 비린내도 안나고 안 구워가 다시를 내면 비린내가 약간 나거든요 노랑노랑하게 구워주면 됩니다 비린내도 안들어 볼게요 브레시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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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households די 는 후추 지저분 후추 튀김 과일 스팸 저는 그지앤은 안팎을 양념구역 양념구역 라면 깻잎 한 10분쯤 끓었다 싶으면은 다시마는 덜 내야 됩니다 끓고 나서 중불에 한 40분 끓였습니다 김치국수는 양림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간을 다시마에 간을 해야 됩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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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